바이올린 레슨 받으러 들어가기 전 레슨 끝나고 나와서 제 머리를 감싸주고 기도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서 나고요 우리 고모나 아버지한테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쟁이 집안이었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런 기도 덕분에 그런 또 믿음의 그런 씨앗을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아버지에서 기억이 제일 뚜렷한 것은 항상 식전 기도를 비롯해서 기도의 꿈을 놓지 않으신 그런 기억이 제일 있습니다 북한 정치 하에서 철저하게 종교가 탄압되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항상 기도로 저희들을 키웠다고 저는 그때 믿고 있습니다